안녕하십니까? 폴카온니입니다. 저는 지금 제로페이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. 여기 편의점 사셨는데? 저는 불편 왔어요. 아 불편 왔어. 바빠 바빠. 아 진짜. 편의점은 자동으로 제로페이가 돼 있으시라고 합니다. 근데 여기 대표님?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누구십니까? 아 저희도 여기 순대국집 하고 있고요. 네. 순대국 이름은 뭡니까? 할머니 순대? 아 무슨 순대? 뭐뭐 순대. 세종에 있는 무슨 순대집입니다. 근데 제로페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네, 많이 들어왔습니다. 아 많이? 네네네. 근데 정작 하시지는 않고 있다고요? 네. 왜요? 아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도 많지 않고 하루 나 이후에 직원이 없어요. 근데 계산도 한 사람이 일이거든요. 맞아. 시간이 걸리네요. 네, 시간. 그리고 요즘은 저치페이 그런 게 많은데 계산이 너무 다양하면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복잡해지죠. 그리고 뭐 요즘은 세종페이도 많이들 쓰세요. 여민전. 네. 그걸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. 여민전이 없어져야겠네. 그냥 제로페이를 쓰겠네.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그리고 저희는 이제 체인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시스템이 본사에서 와서 다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. 맞아요. 본사에서 안 해주면 지사에서만 하기는 힘든 거야. 그렇죠, 저 개인이 포스에 손을 절 수 있게 그런 건 아니에요. 맞아요. 그리고 저희는 원격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이 현실입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선물 좀 받아가세요.